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동안 1929년 인류역상상 보기 힘든 대공황과 같은 깊은 불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권고하고 권유하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우한폐렴 사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우한폐렴의 전념을 방지하는 최선의 조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달리 이야기하면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대개 이메탈을 근거합니다. 결국 사람들끼리 만나지 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와신던포스지는 3월 30일 날 코로나 바일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이유와 조기종식방법이란 그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해리 스티븐슨이란 분이 썼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임을 피하고 집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며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근거합니다.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덜 교류할수록 바일러스가 전파될 확률은 감소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그 칼럼의 조언은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의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무조건 모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람들끼리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물은 깊은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유동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동안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를 실정 자료로 뒷받침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월 16일날 소상공인연합회가 KT에 통신대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서울의 중심지구 가운데 하나인 중구와 대구의 수성구의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은 모두 인구 유동량이 최대 80% 감소했습니다. 서울중구는 2월 9일날 유동인구가 930만에서 2월 29일날 20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2월 9일날 천만명에서 2월 29일날 15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은 유동인구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80%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의 우한폐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단기 중기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사태추위가 변하게 될 것인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처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조기종식 가능성은 아주 낮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기종식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히려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계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기종식은 아주 힘들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럼 전문가의 전망과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날 735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 감소 숫자에 있습니다. 3월 20일날은 47명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지역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50명 미만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지 않는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지역처럼 폭발적인 전념 상황에 막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음압병상의 절대적 숫자를 충분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음은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입니다.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려면 전체 인구의 60%가 면역이 있어야 되지만 백신 이외에는 단기적으로 면역력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장기전을 대비하라는 이야기죠. 다음으로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종식이 없습니다. 메르스 같은 방식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의 끝을 예상하고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뉴노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뉴노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열심히 하면 조기종식이 가능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람은 소모적인 희망고문입니다. 이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돼 가지고 조기종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적으로 우한폐렴은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종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을 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우한폐렴이 좀 잠잠해지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되도록 하기는 불가능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조기종식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우한폐렴을 경험하는 것은 또 새로운 종류의 그런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된 일종의 노말이 아니고 또 새로운 종류의 뉴머노말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상상태가 생겼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우주그룹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세계적 대유행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 환전한 종식은 사실당 불가능합니다. 우선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세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벌써 생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야기입니다. 사회, 기업, 운영 방식을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정부 지침만 기다릴 게 아니고 사회 이런 모두가 코로나19의 초장기전을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단 시간 내에 종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기전 혹은 초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조기종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 복귀를 검토해야 된다. 장기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이나 야외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사람 사이의 거리나 간격을 유지하는 유지 간격 등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단계적인 행동지침,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나 수치를 정립해서 사회가 공유할 때가 됐다. 완전한 종식이 힘든 상황에서 우한폐렴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드리던 그런 시점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